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주경 백신 수송지원본부장은 청주시 상당구청에 마련된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주경 백신 수송지원본부장이 청주시 상당구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역 책임부대가 예방접종시설에 대한 경계와 저장관리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확인 감독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주경 본부장은 우선 구청 상황실을 찾아가 경계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초저온 관리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경계는 물론 우발 상황에 대비한 경찰과의 핫라인 채널 점검 등 꼼꼼하게 군의 임무를 점검했습니다. 이어 구청 체육센터에 설치한 예방접종시설을 둘러보고 백신 저장고의 상태와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끼고 빈틈없는 백신 경계 작전으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육군 37사단 청주대대는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현역 장병과 예비군 지휘관 40여 명과 상근 예비역 110여 명을 투입해 백신 보관과 경계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개소된 예방접종센터는 중앙과 권역접종센터를 포함해 22곳이고 앞으로 250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송 지원 본부뿐 아니라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되는 모든 지역의 장병들은 국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